수 씨의 방공법 위반과 간첩 방조 형용을 체포합니다. 아이가 왜 이래 당하니까! 백수 좀 구해줘, 어? 무슨 술 쓰든. 당연히 그래야죠. 저도 심사하는 데까지 노력해볼게요. 남산? 가기 가면 농도 입짐질부터 원각보문에 결국에 멀쩡한 사람같이 빨강이 돼서 나온다니까. 정태 오빠가 도와줘서 금방 끝났어. 부럽다. 정태 오빠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 부럽다. 정태 오빠가 도와줘요.